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의 이혼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졸리는 2016년 비행기 안에서 피트가 자신과 아이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신청했어요. 피트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죠. 최근 졸리는 법원 문서에서 피트가 2016년 전부터 자신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고 폭로했어요. 급기야 피트 몰래 비밀리에 녹음한 파일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트를 더욱 압박하고 나섰죠. 한 소식통은 16일 인터치에 졸리는 비밀 녹음 테이프를 공개하는 등 전 남편을 무너뜨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죠. 그러면서 안젤리나는 결혼 생활 내내 브래드를 여러 번 몰래 녹음했고 이를 이용해 그에게 복수할 의사를 드러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 같은 폭로가 두 사람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어요. 소식통은 두 사람의 싸움이 공개되면 졸리에게도 그 이상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죠. 또한 사람들이 그들의 비공개적인 행동을 본다면 두 스타 모두 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결말이 어떻게 날지 궁금하네요.